XSFM입니다. I, D, W, K 한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그것을 내기 싫다. 409회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죠.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갑자기 한파가 왔다 갔어요? 여러분들 듣는 시간에는 지금 왔다 갔을 겁니다. 한국이 지금 잠깐 춥고요. 네, 그 외에는 나쁜 이게 무슨 사만사원처럼 먼지가 심한 날과 좋은 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 소중한 줄 알죠. 날씨 좋은 혹은 약간 추운 밤에 오들오들 떨면서 청설모와 함께 원고를 쓴 손희상 선생님도 옆에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청설모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있으면 계속 먹여가지고 동물 확대범 싸우시면 송설모가 이길 것 같더라고요. 청설모가 저희 집에 에어컨 실외기 앞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냥 지내고 있어요. 지내고 있어요. 옛날마다 창문 밖으로 눈이 마주치는데 그렇죠. 제가 무서워서 좀 쫄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운 청설모의 서슬파런 치아에서 열심히 원고를 써온 손희상 선생과 잠시 후에 함께할 거고요. 그 전에 뉴스들을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걸요. 그것은 하기 싫다는 액세스물 의만기기 섹션 대한민국 위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야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버삼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노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도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4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SSFM 스냅백 20일에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냅백 21, 스냅백 2021 네. 스냅백 21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자죠? 저희가 발매하는 가먼지 중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카달로그를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부분의 패널이 둘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인 5 패널은 좀 더 빳빳한 올드스쿨의 느낌을 줍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한 선생님도 쓰고 있습니다.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인상 선생이 유튜브에서 쓰고 있는 사이즈는 가장 작은 사이즈 네. 저와 유필 님이 쓰고 있는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 네. 라지 사이즈고요. 그리고 인류애가 담긴 휴즈 사이즈 네.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2021년 봄의 이상평론입니다. 자, 오늘은 반년 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었어요? 네. 그랬죠.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반년 전부터 닥달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의 이상평론은 내일까지죠. 오늘 내일의 이상평론은 한 기타리스트와 그의 밴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락앤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전에 펑크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랬나요? 오늘은 락앤롤. 락앤롤 중에서도 저는 얼터러티브 락 그런지 전성시대의 아이입니다. 벌젠가 너바나의 시대를 살았죠. 저의 앞세대는 글램메탈의 세대입니다. 네. 단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의 주제와도 맞닿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조비나 네. 본조비 아세요? 총씨 여러분? 그 저기 타투로 유명하죠? 존 보비 타투로. 존 보비라고 잘못된 타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조비예요? 본조비라든가 제가 요즘도 즐겨 듣는 밴드들이 있어요. 네이슨이라든가 화이트 아이언 뭐 이런 권세노지스 GNR 그 긴 금발머리를 동네 원장님이 볶아서 그렇죠. 물을 뿌려요. 네. 찰랑찰랑합니다. 기타를 잡고 그 머리를 흔들어요. 비쩍마른 백인 그러면 그게 글램메탈 다른 말로 헤어메탈 이라고도 했습니다. 잘생긴 금발 백인들이 나와서 이해하기 쉬운 기타리프에 이해하기 쉬운 보컬로 사랑노래를 했습니다. 하드락을 했어요. 그것을 글램메탈이라고 부르고 단지 대한민국에서만 이 장르를 LA메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귤이 회수를 건너 왜 오렌지가 되었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 LA메탈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에요? 고유의 우리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닙니다. 일본의 자료에도 LA메탈이라는 단어는 발견됩니다. 물론 한국어와 일본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에서는 여전히 찾기가 쉽지 않네요. LA 갈비 네. 는 LA꺼가 아니죠? 횡축갈비입니다. LA꺼가 아니에요? 횡축이 LA에요. 속았어. 미국 LA와 관련이 없죠. 네. LA 음식은 북창동 순두부죠. 어 그렇군요. LA 메탈이라는 단어가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전 나중에 미군하고 대화하다가 그 말이 미국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 이상하다. 근데 저 옛날에 평론가 글 같은 거 봤을 때 LA 메탈 설명하는 거에서 LA의 날씨 어쩌고 하면서 설명하는 글도 봤는데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네. 오늘 얘기입니다. 게다가 본조비는 뉴저지 출신이에요. 아무튼 네. 본조비는요? 존보비가 LA인가? 네. 오늘 얘기에는 에드워드 벤 헤일런 또는 줄여서 에디 벤 헤일런이라고도 하는 기타리스트 에드워드 루드빅 반 헤일런 네. 이게 원래 고향인 나라에서는 이 벤 헤일런을 반 헤일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반 할렌. 네. 반 할렌. 그리고 벤 헤일런 밴드의 리더이기도 한 그는 오랜 기간 투병하다가 작년 10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곧장 특집홀을 발행했는데 거기 나온 그 기사를 보면 에디 벤 헤일런을 일컬어서 로큰롤 역사상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 중에 한 명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을 꼭 넣었죠. 빼놓기 어려워? 그게 뭐 에릭 크래프튼이 됐든 그렇죠. 잉베이 맘슨이 됐든 빼놓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원 오브 더라고 하죠. 왜 나중에 악플 달면 그 중요한 한 명 그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강자예요. 아무튼.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벤 헤일런 밴드는 공식적으로 영원히 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벤 헤일런 밴드는 물론 록밴드고요. 하드록 스타일이 있으면서 약간은 헤비메탈에도 걸쳐 있었던 밴드였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고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밴드였습니다. 1974년에 결성해서 네. 78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46년간 활동했습니다. 2020년까지. 네. 그렇지만 사실은 에디 벤 헤일런이 투병 생활을 거의 한 20년 했거든요. 맞아요. 어쨌거나 로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도 40대 이상 남성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 그 벤 헤일런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좋아요. 벤 헤일런 밴드를 모르더라도 에디 벤 헤일런의 기타 연주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실 분은 없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걸 뭐냐 원고를 넘긴 다음에 요즘은 에디터가 벤 헤일런의 아무 노래를 틀어봤어요. 저는 아는 노래였어요. 당연히. 1초만 들으면 아는 노래였어요. 탑 오브 더 월드였나 점프였나 그랬어요. 점프였어요. 아 이러는 거예요. 그 벤 헤일런의 노래가 상당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벤 헤일런은 몰라도 노래는 알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자기 노래가 아닌데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에 기타를 또 많이 쳤었어요. 맞습니다. 그냥 유명한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을 전세계적인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만든 노래가 있잖아요. 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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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에 나오는 기타 연주가 바로 에디 벤 헤일런의 연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루두루둣 두루두둣 딱 이 부분 말고요. 이게 대본에 두루두루둣 두루두둣 써있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써있으면 아무나 막 두루루루루 이렇게 이것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맞추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이버에 쿵쿵딱 쿵쿵딱 뭐예요? 물어보면 리을라키입니다 최근에 했던 게 딴딴딴 이렇게 화살표랑 같이 적어놨어요 이게 뭔가요? 답변의 세비지 러브입니다 그 노래가 있죠 여수밤바다 그거는 기회를 내리면 짱구죠 어쨌든 비릿 노래에서 중간에 굉장히 빠른 속주 연주가 나옵니다 기타를 굉장히 빨리 연주하는 걸 속주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솔로 연주가 벤 헤일런의 연주였습니다 기타리스트 그의 이후에 기타를 배우게 된 거의 모든 전세계의 애호가들은 에디 벤 헤일런의 후학일지도 모릅니다 이 빠른 아르페지오를 공부할 때는 말이죠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정립시켜 놓은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타리스트 에디 벤 헤일런은 1970년대 초반부터 밴드 활동을 했고요 벤 헤일런도 72년부터 결성은 하기로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밴드 이름이 달랐는데 아마 74년부터 벤 헤일런이라는 밴드 이름을 만들어서 여는 록밴드들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소규모 클럽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78년도에 1집을 냈는데 데뷔를 하자마자 빌보드 19위에 오르면서 아이돌 그룹만큼이나 흥행을 했습니다 록밴드가 로그 음악 차트가 아니라 전체 차트에서 순위권에 드는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BTS가 빌보드 1위 찍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빌보드가 별거 아닌 줄 알아요 만만한 줄 알아요 사실 근데 엄청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 지금이야 그게 뭐 BTS가 됐든 배드버니가 됐든 비영어권의 스타들의 장악 능력이 너무 커 장악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그냥 전쟁이 끝난 이후 20세기의 음악 흥행이라는 건 그냥 알파벳권 뮤지션들이 먹고 노는 곳이었고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는 전에 저 뭐냐 제가 나성인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힙합이 곧 팝이라는 단어와 혼재되게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은 다 힙합이니까 그런데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는 락이 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만들어 놓은 인물 중 하나죠 그 전까지는 락밴드로 메인스트림 차트에 진입한다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 19위만 찍었어도 전 세계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그 수많은 뮤지션들 가운데 손꼽히는 거물이 됐다는 거잖아요 20위권 안에 드는 데뷔하자마자 네 그리고 벤 헤일러는 8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여느 록밴드는 누리지 못하는 대단한 영광을 누렸고요 지금은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누워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있다 그래요 네 있습니까 들어 누워있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에 음악 비평가들은 벤 헤일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다르게 말해 깔봤습니다 네 특히 1집이 나왔을 때 그랬는데 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좀 전에도 설명을 했었죠 그때 롤링스톤은 벤 헤일러는 가리켜서 스웩 넘치는 외모 외향적인 페르소나에 의존하는 밴드 라고 평가를 했고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하네요 더 나아가서는 3년만 지나면 뚱뚱해져시고 역겨워질 거다 이건 또 이렇게 쉽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롤링스톤즈 기자가 칼럼니스트가 피자라도 사서 보내줬나요 롤밴드 뭐 먹여줄 것도 아니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토핑 잔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3년동안 보낼 테니 역겨워질 거 머리 길고 찰랑찰랑하고 쫄바지 입고 다니는 롤밴드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거였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냥 되게 좀 섹스 어필하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그 막 기타 연체도 하고 그러는데 우통을 벗고 해요 셔츠를 입고 있는데 완전 벗지는 않지만 가슴이 보여요 어쨌든 언제나 헤어메탈의 정석이죠 헤어메탈은 비주얼을 만들어냈어요 멘탈밴드 락밴드에 네 깡마른 백인 잘생긴 애들이 나와가지고 벗고 땀을 흘리고 바지가 딱 붙어있는데 바지가 붙고 참고로 벤 헤일런 1집은 천만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네 1집만 놓고 보면 말이죠 셀프 타이틀 벤 헤일런입니다 네 1집 천만장 네 아 그 한 해에 그렇게 팔린 건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돼가지고 팔린 게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그 첫 해에 백만장 넘게 팔렸을 거예요 네 로그 음악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데뷔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평단의 반응과 대중의 선택이 극단적으로 갈렸다는 것이지요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대쯤 넘어가는 애호가들이 네 영화 뭐죠 그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요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보고 세월이 무상하다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퀸은 활동하던 내내 평단이 무시하는 네 밴드였었단 말이에요 벤 헤일런도 마찬가지였고 70년대 말에 대비해서 락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보통 옛날에는 요즘은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20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20대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 이해하실 텐데 옛날에 피지컬은 반 LP89 CD89 할 때는 이렇게 셌습니다 100만장 플래티넘 천만장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요 네 이 비슷한 시기에 다이아몬드를 기록했던 기록하면서 데뷔했던 락 뮤지션들 미트로프 벤 헤일런 퀸이 다 욕먹었습니다 음악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상업적이다 비평가들이 벤 헤일런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단 영국 밴드가 아니에요 아 출신을 따지는군요 네 롤링스톤지가 미국 잡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로그 음악의 역사적인 맥락 같은 것을 영국에서부터 찾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 그 영국 음악 특히 로그 음악 같은 경우는 영국 음악을 지적이고 품위 있는 음악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성과는 반대로 딴 데서 온 사람을 더 좋아하네요 둘째로 음악이 괜찮긴 괜찮은데 하드록도 아니고 메탈도 아니고 어중간한 것이 또 멜로디는 또 좋아요 대중적이에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셋째로 기타를 잘 치긴 잘 치는데 이상하게 쳐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비정통 그렇습니다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의역인데 언컨벤셔널 요즘은 언컨벤셔널이라는 단어를 평론가들이 그렇게까지 나쁜 뜻으로는 안 쓰는데 80, 90년대만 해도 락 음악에 대해서 언컨벤셔널이라고 했으면 이건 쓰레기라는 표현에 다를 바가 없다고 작아 작아 2단이다 맞아요 신천지 취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통 록밴드라고 하면 영국 밴드들이죠 레드 제플린 블랙 사바스 등등처럼 로그막의 역사적인 맥락 안에 있고 하드록을 하든 메탈을 하든 정확하게 그 장르를 해먹고 있는 밴드를 해먹는다는 표현이 약간 이상하네요 캐릭터가 분명한 밴드 그런 밴드를 정통 밴드라고 했죠 그럼 에디 벤 헤일런이 기타를 잘 치긴 치는데 이상하게 쳤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타라고 하는 악기는 말이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은 길쭉한 부분이 있고요 네 큰 놈 아 저 긴 놈 긴 놈 네 플랫보드 네 그리고 한쪽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덩어리 크고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쿠스틱 기타는 크고 아름다운 부분에 빵꾸가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클래식 기타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길쭉한 부분에서 크고 아름다운 부분에 그 빵꾸 있는 데 사이로 이렇게 그 기타 줄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줄이 있죠 네 그러면 왼손으로 길쭉한 부분을 잡아요 보통 오른손 잡이는요 네 그리고 오른손으로 크고 아름다운 부분을 칩니다 그렇죠 그럼 소리가 나 네 이게 원래 정상적인 기타 연주 방법인데요 네 벤 헤일러는 양손으로 길쭉한 부분에 줄을 직접 찍어서 소리를 냈습니다 따다다다다다 하는 소리만 들렸을 거예요 만약에 그 음악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들리죠 네 네 플랫보드에 양손을 놓고 치는 아르페지오 네 입니다 그럼 음악 비평가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건 뭐야 궁금해요 아 기타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제 음악 비평가에 대한 왜냐하면 그 당시 비평을 보고 있으면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 때문입니다 뭐 크고 아름다운 부분과 길쭉한 부분으로 있다든가 70년대 그때도 여러 기타리스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누가 기타를 제일 잘 치느냐 누가 기타를 제일 빠른 속도로 치느냐 그런 걸 놓고 배트를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세계 3대리 기타리스트가 누군지 정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음악 비평가 라고 제가 그렇게 부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고요 정확한 구분입니다 네 일부 비평가들을 네 그렇게 부른다고요 하여간 그 벤 헬런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치트키를 써가지고 이상하게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세계 3대 기타리스트 이런 걸 정해줬던 그 비평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뭐가 되죠 이상하잖아요 뭐가 돼 그래서 화를 냈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혹평을 받았던 그 시대의 아티스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의 배경을 보려면 비평가의 입장을 얼마나 애매하게 만들었는가 를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평가들은 단체로 화를 냅니다 우리를 애매하게 만들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 어떻게 된다고? 뚱뚱해지고 역겨워질 것이다 페르소나에 의존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을 막 지어냅니다 메모만 잘 생겼네 네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타를 손으로 직접 찍어서 소리를 내는 방법을 그 기법을 탭핑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기타 메고 나온 참가자들이 탭핑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되게 대중적이고 흔해가 있죠 흔합니다 네 조혜연 씨의 태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태보잉입니다 잉은 왜 붙어요? 태보를 하면 아 ing 태보잉 태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탭핑이 멀쩡한 기타 연주법이 됐는데 벤 헤일런 때만 하더라도 그걸 이빨로 기타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것만큼이나 괴상했던 정상적인 연주가 아닌 퍼포먼스 취급 였습니다 지금은 대중음악에서 상당히 보편화가 됐고요 근데 이 탭핑이라고 하는 기술이 사실은 말이죠 원래는 클래식 음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다더군요 원래 있던 거예요 네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죠 네 파가니니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네 파가니니 작곡가가 있는데 원래는 또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했어요 네 기똥차게 잘 쳤습니다 앞니마에 탈모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렇고요 파가니니는 지금도 음대에 다니는 바이올린 전공자들을 좌절에 빠뜨리는 빌런인데요 그렇죠 지금도 예수소전당 앞에 가보면 그런 이름을 가진 커피숍 같은 게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 파가니니요? 아니면 커피숍 이름이 음대에 다니는 사람을 좌절에 빠뜨리는 커피숍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커피숍은 벤 헤일러일 테니까 피콜로 파가니니니의 이름을 딴 네 근데 이 양반이 옛날에 바이올린을 원래 바이올린 연주는 활로 비벼서 소리를 했잖아요 켠다고 하나? 비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그 바이올린 줄을 누르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는 연주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파가니니가 처음 한 거예요? 파가니니가 처음이라고 하는 게 일단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정설이고 네 아닐 수 있겠죠 그 이전에 그 떠돌이 집시 음악가들이 그런 식으로 바이올린을 쳤다 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뭐 쳐봤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파가니니가 보고서 이제 그 정통음악 안에서 그걸 구현을 했다 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저는 헨리씨가 그렇게 연주하는 걸 종종 봤었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70년대 대중음악에서는 기타를 탭핑을 하는 게 굉장한 파견기였지만 클래식 음악에서는 그냥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어 저 친구 좀 친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 벤 헤일런은 원래 클래식 음악을 배웠던 양반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11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지역 피아노 콩쿠르에서 매년마다 1등을 했습니다 음 에디의 형 알렉스 벤 헤일런도 클래식 피아노를 같이 배웠습니다 왜냐면 얘네 아빠가 클래식 음악가였거든요 제주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그 불기도 불었습니다 클라리넷 같은 것을 불었습니다 그렇다더군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빡세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요 클라리넷 또 했다더라 그럼 뭐야 평론가들이 몰랐던 거네요 음 유명한 음악가 아 평론가들이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 태핑이라는 게 원래 클래식 음악이 있는 기술인데 인데 네 그것을 로그 음악에서 적용을 전자기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 마음에 안 들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보면 말이죠 의외로 대중음악이 더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데서는 맞아요 벤 헤일런 형제네 집은 멀쩡히 잘 살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배워서 연주를 했고 그래서 이 두 형제를 주축으로 밴드를 만들게 되었는데 대중음악에서도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뭐하러 부르겠어요 네 벤 헤일런은 돈 아깝잖아 시간 아깝고 벤 헤일런은 80년대쯤에 한국에 소개가 돼요 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당대회 가장 핫한 밴드였으니까요 네 물론 70년대에 그 밴드를 들었던 분들도 한국 어딘가 계시겠지만 그때는 워낙 소수였었고 듣고 잊어버리셨겠죠 80년대에는 한국에도 잠깐 헤비메탈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우 그 말도 못하는데 이게 참 소개해드릴 수도 없고 말이야 기억하는 분들만 기억하고 이후에 전승이 안 됐거든요 네 락의 붐은 한국에서 유현상씨가 내가 무슨 산이라고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백두산이요 네 그런 때에 여러 외국 밴드들의 음악이 한국에 많이 수입이 되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든 음악하는 선배들을 만나러 가면 유현상 PD가 맨날 그걸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거 가지고 농담하는 거 겁나 불쾌하잖아요 후배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계속 듣겠죠 평생 동안 네 수영 국가대표의 남편 그 사람 말고요 네 사실 뭐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원래 한국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70년대는 당연하고요 80년대부터 아름아름 들어왔지만 그때까지도 역시 그 외국의 대중음악들 조차도 되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들여왔었습니다 네 그 뭐랄까 지금의 독재 국가들보다 조금 심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거의 모든 예술작품들 대중음악 저 뭐냐 대중예술작품들이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의 코드가 잘린 채로 국내에 수입이 되거나 국내에 거의 수입이 되지 않았고 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의 문화예술에 관한 것들은 90년대가 지나서야 그렇죠 처음으로 개방이 되기도 했고 네 무엇보다 거멸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네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거 파는 레코드점이 유명하기도 했고 네 그때를 떠올려보면 지금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어쨌든 볼 수는 있잖아요 다 네 근데 공식적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막 선죽결 밑에서 위성 달고 그 뭐야 옛날 저기 강변 테크노마트 같은 데서 XFN CD 팔던 것처럼 아 근데 지나가는 랜덤으로 철퇴를 맞고 선죽결 밑에서 이렇게 이게 무슨 농담이야 BTS 같은 거 쓸죠 아 그 선죽결 지나가면 저 뭐죠 그 북한의 선죽전자상가 북한의 아는 다리가 제가 선죽겨밖에 없어서 뭐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아무튼 지금 북한의 뭐냐 문화상품 소비하는 거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랬던지 오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사실은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전세계의 모든 음악과 모든 영화 모든 대중음악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닫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단적으로 윤 기자님 프랑스 영화 하면 어떤 이미지세요? 프랑스 영화 하면 예술적이고 어둡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예술적이고 난해하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실제로 프랑스는 산마 영화를 진짜 많이 만드는 나라예요 저는 주로 산마 영화를 13구역 같은 네 근데 한국에 들어오는 산마이 프랑스의 산마이 영화가 13구역이랑 프랑스 힙합 양아치들 서로 두들겨 패는 영화 생각해보니까 제가 방금 이미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본 유일한 프랑스 영화 두 개는 13구역이랑 택시밖에 없네요 네 택시랑 그렇게 있죠 근데 대체로 한국에 들어오는 프랑스 영화들이 고다르 언제적 고다르예요 프랑스와 트리포 같은 그런 영화들을 위주로 수입을 해오고 임권택 감독 같은 건가요? 어쨌든 그런 영화들 예술 영화들을 위주로 보았기 때문에 왠지 프랑스 영화 그러면 예술 영화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예술 영화 이게 뭔 얘기냐면 굉장히 많은 다른 영화들이 거의 수입이 되지 않았 수입을 접근해서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중적으로 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맞아요 어릴 때 프랑스 영화의 이미지는 계속 만홍의 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둡고 예술적이잖아요 이부작이고 길고 길고 보다가 자야 되고 네 벤 헤일런도 주로 1980년대에 한국에 소개가 됐고요 그때부터 라디오 심야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돌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 라디오 심야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벤 헤일런 실제로 라디오에서도 잡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도 있던 얘기입니다 저도 들었고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벤 헤일런 형제는 부모와의 불화로 집을 뛰쳐나와서 헤엄을 쳐서 미국의 밀입국을 해서 지금 장군님 온갖 고생을 하다가 우연히 불량배 데이비드를 만나서 밴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량배라는 설명은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무튼 그 당시에 고정관념들이 가득하고요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어떻게 가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이 서사의 얼개가 이렇게 있죠 1. 부모와의 불화 그렇죠 가출 그리고 2. 미국에 밀입국을 했다 불법 이민자라는 얘기죠 3. 온갖 고생을 하면서 컸다 그리고 4. 밴드 멤버들이 불량배 제가 이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건 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헤엄을 쳐서 밀입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디서 네덜란드에서 유일한 가능성은 네덜란드에서 철의 장막을 지나 소련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미야콘입니까? 오이미야콘입니까? 시베리아를 지나서 지구는 둥그니까 위쪽은 좀 가까우니까요 밑으로 스웨지 운하로 안 가고요 아무튼 수영을 해서 가야 되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지난 다음에 알래스카로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연어들을 따라서 그 사이에 안 죽었으면 네덜란드에서 미국 사이에는 아쿠아맨이지 그게 대서양이라고 하는 X나 큰 바다가 있잖아요 빠지면 죽어요 아 그렇죠 이쪽으로 가죠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던 응의 나 애기 시절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큰 바다를 어떻게 건넜을까 아니 그러면은 밴드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 조련 선생보다 훨씬 잘한다는 건데 조련 선생도 대서양을 건너지 못합니다 보통 아니 당연합니다 그 채널은 못 건너요 보통 채널 해협에서 왜 그 1년에 한 번인가 정도 수영대회 하잖아요 네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는 거 하잖아요 그게 뭐 33km인가 그렇다 그래요 근데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게 50km가 넘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조련 3부자가 그걸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저 뭐냐 대한해협 건너는 걸 기획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50km가 맥시멈이라고 대서양 같은 소리하고 있어 어린 시절에 저는 아니 이것을 어떻게 건넜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정치 상황상 소련으로 안 간다고 생각해보죠 네 그럼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원래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레드만 앞바다를 출발해서 그렇죠 런던으로 가요 네 거기도 헤엄쳐서 거기 이제 뭐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아일랜드로 또 헤엄쳐서 가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땅으로 가려면 아이슬란드로 가야 되거든요 아 중간에 페로제도가 있어요 아 오케이 아 추는 데가 있구나 아이슬란드에서 얼어죽지 않았다 그럼 또 그린란드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은 그 바다가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대신에 춥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얼어죽지 않았다면 그린란드에서 레브라도회를 통해서 미국 대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에 먼저 도착하고요 류펀들란드 레브라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어렵게 간다 탈북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빡세네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결론은 제가 내렸던 결론이 이겁니다 그 일단 배를 타고 미국 근처까지 간 다음에 배에서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미국에 미리 꾹을 했구나 아 항구에서 잡힐까봐 응 항구에서 잡힐까봐 네 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 서사가 전부 뻥이거든요 이게 웃기죠 이 미친 선배들이 다 그런 거야 하고 떠들고 있으면 똑똑한 후배들이 아직 머리가 말랑말랑하니까 똑똑한 후배들이 그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손희상 선생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배에서 뛰어내렸나 봐 그냥은 살아남을 수 없을 테니까 예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두 번째 짧은 광고 29 데이즈는 2020년 한 해에만 중형 2250팩 대형 2572팩 이상의 유기농 생리대를 기부했습니다 여러분이 구매를 해주시면 사주시면 자동으로 수량을 정립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 말하면 수익을 줄여서 바로바로 기부를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21년에는 더 많은 수량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장님이 큰 소리를 쳐놓았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써있더라고요 대형 업체에 비해서 손톱만한 29 데이즈의 자신감의 이유는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에도 있고요 옛날에 올리버칸이 일본에서 행사 같은 걸 했어요 초등학생이 슛을 쏴서 그게 들어가면 들어간 숫자대로 기부가 이뤄지는 기업 스폰서의 광고 이런 행사였겠죠 좋네요 근데 올리버칸이 열 꼴을 다 막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더니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내 앞에서 꼴이 들어가는 걸 볼 수는 없다 이러고 자기 돈으로 기부하고 갔대요 센티라인 데이즈도 올리버칸 같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베네일런의 서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다 틀렸어요 근데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던 이야기라서 지금도 베네일런을 한글로 검색하시면 음악 블로그 같은 데에 되게 많이 써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직도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잡지에 그렇게 써 있던 걸 블로거들이 보고 옮겼거든 헤비메탈 팬 블로그 같은 데 가면 많이들 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일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을 파악해 보죠 그러니까 뭐야 헤엄 안 친 거예요? 아니요 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한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가 두 개예요 북한의 강원도가 있죠 북한의 강원도에서 예전에 그런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탈북자는 어떻게 들어왔나 헤엄쳐서 고성군으로 왔을 것이다 겨울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동해바다를 밤새 헤엄쳐서 살아있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 음악 얘기니까 제가 이제 40, 50대 세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미국은 80년대부터 한국은 90년대부터 아이돌 장르가 생겨나고 그 붐이 일어납니다 아이돌 장르는 비틀즈가 만들어낸 로큰롤의 먼 멀고 먼 반계의 친척이죠 어찌 보면 가장 멀어요 하지만 가깝기도 합니다 그죠 거기에서 잘생김을 뽑아왔거든요 잘생김을 뽑아왔어요 잘생김과 나이 여림 초창기 아이돌 그룹들을 보면 다 기타와 드럼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직계 후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잘생겨서 소비하고 싶은 아티스트의 자리를 맡고 있었던 것은 헤어메탈 밴드의 멤버였습니다 헤어미요? 헤어메탈 하지만 하지만 에디 벤 에일로는 헤어메탈 아니 근데 미리콕 사실은 아니라고 치면 아 이건 뭐 내일 할 얘기지만 LA 뒷골목에서 모진 고생을 했다 그러네요 그것도 내일 내일 이 시간에 내일 더 해볼게 아무튼 그래서 80년대의 아이돌의 역할을 국내에서도 헤어메탈, 글램메탈 밴드들이 담당하고 있던 시절에 많은 추억을 선사했던 밴드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스타가 되고 나면 그가 겪거나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퍼진다는 겁니다 그게 정설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것은 지금 같은 정보의 홍수시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실로 대표적인 사례라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상평론으로 내일도 함께하죠 손희상은 선생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유승균PD하고 윤세민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 409회 금요일 순서에서 뵙죠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DWK XSFM